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자, 오늘 12월 15일 금요일인데요.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5%가량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블루엠텍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며 블루엠텍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테니깐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지난 7만 5천원 부근부터 제가 분명히 매도하라고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난 신고가 부근부터 현 위치까지 대략 마이너스 50% 이상 폭락한 모습이죠. 자, 이러한 흐름이 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보호 예수 물량이 걸려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규 상장주들의 경우에는 청약으로 잡혀있는 매물대들이 보호 예수가 걸리는데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공모가가 19,000원 부근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모가 부근에 걸려있는 매물대들은 앞으로 시장에 6개월에서 2년간은 매도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보호 예수 기간이에요. 근데 블루엠텍의 임원진들은 블루엠텍의 보호 예수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9,000원 부근에 청약으로 잡혀있는 매물대들이 시장에 한 번에 투매 물량으로 추래가 되며 어떤 흐름이 나와요?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50%의 폭락 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자, 그럼 블루엠텍 보이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락 흐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블루엠텍 앞으로 2일에서 3일 이내로 정말 마지막 반등 흐름 한 번 튀어오를 겁니다. 하락하는 수세는 절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단계적인 반등 흐름, 단계적인 기술적 반등 흐름이 동반되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은 왜 나오는 거겠어요? 낙폭 과대 자리에서 저감의 수세가 유입되면서 한 번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러한 반등 흐름, 블루엠텍 보이저 여러분들은 이때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지금 다른 유튜버들이 블루엠텍 앞으로 지난 고가 자리까지 올라올 거라고 떠들고 있는데 이런 유튜버들은 그냥 믿고 걸으시면 돼요. 주식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들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절대로 여러분들의 평대가 근처까지 시세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럼 블루엠텍 보이저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반등 흐름, 고가 부근에서의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현 위치에서 비중 추가를 해서 평등가를 낮추겠다? 이건 오히려 더 위험한 전략입니다. 블루엠텍의 경우엔 공모가가 19,000원 부근이었고 신규 상정주들이 이렇게 낙포 흐름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19,000원인 공모가 부근까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마이너스 40% 이상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신규 상정주들의 경우엔 공모가 부근에서 보통 지지를 받습니다. 즉, 앞으로 추가적인 낙포 흐름이 이어치면서 19,000원까지 내려가면 이 19,000원 부근에서 지지 흐름을 보이면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자, 이거 또한 재료가 확실히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만 이렇게 터널완드 흐름이 바로 나와요. 즉, 시장의 수급을 이끌 수 있는 재료가 확실히 있는 종목들만 공모가 부근에서 터널완드 흐름이 나온다는 건데 블루엠틱의 경우엔 사업 내용 한번 보시면 의약품 유통, 어플리케이션 제작, 이런 식으로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매출액만 뻥튀기 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코스닥 상장 기준을 충족시킨 다음에 코스닥에 상장을 한 모습인데 자, 이렇게 매출액만 뻥튀기 시켜서 뻥튀기 상장된 종목, 어떻게 돼요? 무조건 공모가까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단순히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8천억짜리 해치펀드, 10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였는데 이 10년간의 매매에서 나온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엠틱 앞으로 19,000원까지 추가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틀 전에 찍어드린 영상이 있는데 이 부근에서도 신고가 흐름에서 강한 폭락 흐름이 나올 때였어요. 이때가 4만원 부근이었죠. 자, 이때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 볼게요. 그럼 이러한 하락 흐름은 어디까지 내려가겠어요? 앞으로 공모가 부근인 19,000원까지는 무조건 빠질 겁니다. 자, 현재가가 4만원 부근인데 제가 이렇게 신고가 찍고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영상 실시간으로 찍어드리면서 어떻게 해드렸어요? 블루엠틱 무조건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가격이 4만원, 현재가 3만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 블루엠틱의 정확한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난 12월 13일 날 제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블루엠틱 7만 5천원 이상에서 전략 매도하라고 분명히 매도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7만 5천원 이상이면 어디예요? 지난 신고가 자리 7만 5천 9백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도 신호를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무료로 제발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을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블루엠틱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왜 문자 하나 안 보내서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못 피하고 챙길 수 있는 수익도 못 챙기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블루엠틱 보여주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2일에서 3일 이내로 나올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30%의 손실 흐름을 보고 있다면 이 손실 흐름 마이너스 15% 내에서 축소시킬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 손절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손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반등 흐름에서 매도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 손절 못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19,000원까지 폭락하고 여러분들의 계좌 마이너스 80%의 손실 흐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구독 구독이라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블루엠틱의 실시간 흐름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19,000원까지 폭락 흐름 나오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정말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구독 구독이라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정확하게 블루엠틱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블루엠틱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 흐름 나오면서 19,000원까지 폭락하면 마이너스 80%의 계좌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지난 고가 자리에서 제 말 듣고 문자 하나만 남겼으면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겼으면 지금 블루엠틱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 탈출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으로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블루엠틱으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0%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매도가만 확실하게 잡아도 마이너스 15% 이내의 손실률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 최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블루엠틱의 실시간 매매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블루엠틱으로 크게 손실을 본다면 제가 어떻게 해드린다고 했죠? 이렇게 매일같이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단기 종목들의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이 텔레그램방 입장시켜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블루엠틱으로 크게 손실을 본다면 이 텔레그램방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손실 맨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손실 복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블루엠틱으로 크게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손실을 이 종목으로 메꾸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블루엠틱의 경우엔 앞으로 19,000원까지 무조건 폭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종목은 최대한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문자 빠르게 남기신다. 블루엠틱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흐름 고가 부근에서의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 블루엠틱의 정확한 매듭과 받아서 탈출하시고 이 텔레그램방 입장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블루엠틱으로 볼 손실 복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서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블루엠틱 앞으로 탈출하시고 단기 종목들의 매매 타점으로 확실한 수익 챙겨가시면 되는 거겠죠? 010-469-967-1 이 번호로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010-469-967-1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블루엠틱 앞으로 19,000원까지 무조건 폭락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다른 종목을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두산 로브틱스 이 종목의 경우에도 어떤 흐름을 보였어요? 신규상장 당일날 강한 돌파 흐름 이어지다가 장대 음복 마감했고 그 다음엔 계단쉐카락 흐름 이어지면서 공모가 부근인 32,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로봇섹터의 대장주였던 만큼 터너런드 흐름이 공모가 부근에서 나오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으로 연출됐지만 블루엠틱의 경우에는 뻥튀기 상승됐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가 부근에서 반등 흐름이 나오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공모가 부근까지 떨어질 때 무조건 단기적인 반등 흐름 이 마지막 반등 흐름은 고가 부근에서 두 번 정도 나오니까 지금 블루엠틱 보유저 여러분들은 정말 앞으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반등 흐름에서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고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고요. 이 반등 흐름 나올 경우에는 45,000원부터 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0%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 마이너스 15% 이내로 블루엠틱 탈출할 수 있는 만큼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의 매도가 제발 확실하게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19,000원까지 폭락해서 정말 마이너스 80% 계좌 발생하기 전에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블루엠틱의 정확한 매도가로 앞으로 확실하게 탈출하시고 텔레그램방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블루엠틱으로 앞으로 볼 손실 복구하시면 되는 거겠죠. 텔레그램방에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위메이드 맥스 에코프로머티 캠트로스 이 세 종목으로 하루만에 20%의 수익 안개드린 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 블루엠틱으로 15%의 손실을 본다 해도 하루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손실 복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블루엠틱의 정확한 매도가 받은 다음 텔레그램방 입장에서 확실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이라고 적어서 010-469-967레비 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